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본관 122호에서 아산학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초청 명사로 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내 정치 상황과 지역, 농촌 산업에 대해 특강을 하였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1989년에 국회의원 비서직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 민주당 최고 의원을 거쳐 2010년에 제36대 충청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었고, 최연소 도지사로 당선된 안희정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이번 강의에서 현재 국내의 정치 상황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정의로운 정치 구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점차 죽어가는 농촌 산업을 부응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보다 학생들이 궁금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한 안희정 도지사는 간결한 강의 후 질문을 받고 답해주는 형식으로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치에 대한 옳은 가치관과 지역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위클리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